이거 이렇게 돌려? 응 광동고등학교 앞에 있는 최이신 도예 작가님을 만나러 가볼까요? 꽃도 키우시고 다육이도 많이 키우시네요 스킨나서스도 많이 있고 지금 두 분이 계시네요 오, 안녕하세요 뭐라고 그러지? 오, 먹었어요 우와, 작품들이 많아요 우와, 작품들이 많아요 자, 오늘 소개할 작품은 작가님, 이거 제목이 뭐예요? 당황하시네요 이거 부는데 들어오죠 네 어머, 예쁘다 밤에 분위기 내면 좋겠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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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